서로가 없으면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 우리 함께 그래 늘 혼자 살짝 했지만 널 잊으려고 해 아, 춥다 아, 귀여워 너 나랑 놀래? 나도 나중에 집 지을 때 이렇게 지워야지 진짜 이쁘다 목소리가 많은 생각이 있어 보이시는 기분이 드네요 레몬이 님은 10년 나왔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쵸, 좋죠 오빠 빨리 쌌쌌쌌쌌쌌 님이 잡아주셨어 여기 하루에 50만원짜리 호텔이야 와... 이게 말이 돼? 너무 이쁘다, 맞죠? 이거는 그냥 그림이다, 그림이야 저기가 시내래요, 시내 돈만 있으면 산토리니에서 한 달 살고 싶은데 그냥 하루 자는 게 20만원이야, 여기 기본이 다 어딜 가든 아, 저 집 어디 있어요? 여기서 좀 한 달 있고 싶다 와, 난 원래 마카오가 제일 예쁜 줄 알았거든? 서양식 건축물이 날 매료시켰다 내가 와본 나라 중에 20 몇 개 국가 나라 중에 산토리니가 1이다 진짜 이쁘다, 여기는 글쎄 나는 지금 당장 여자와는 관심 없고 밥이나 먹으면서 생각하자 이야 오, 머플 이야, 베이컨이다 이거, 마이스 뭐야, 클라스 뭐야 와, 오늘 힘나겠다 와, 베이컨 뭐야 와, 씨 음, 입에서 녹아요 이건 뭐야 치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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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나 해외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뭐 포식해본다 하나만 자 이거랑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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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랑 무엇인가? 술 약잠 생각나 음 음 음 음 음 어차피 사람 한 명 없어요 팝콘 좀 주세요 팝콘 좀 주세요 제발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에서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모를 고민 너네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너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너네가 너 없는게 익숙해지면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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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